아우, 잘 타신다. 야, 그래도 말 타고 가니까 좋지 않아. 아, 낭만이 있네. 그럼. 여기 있는 어깨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사람 걷듯이 걷네, 어깨가. 야. 왜 그러는 거야, 어깨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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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사람 걷듯이? 이거 반동받는 거 반동. 아, 그래? 어, 어깨를. 야, 웃기래, 그거. 야, 웃겨. 야, 이게 멋있는 거야, 아는 사람들은 다. 엉덩이 아플 때는 이거 잡고 있잖아, 앞에. 이거 이렇게 쑥 수면 돼, 이렇게. 아, 그래, 그래. 또 엉덩이 안 아프다고. 너 엉덩이 안 아파? 나? 어. 그냥 견딜 만해, 그래. 엉덩이가 좀 한 엉덩이 하잖아. 부족이 많아서. 괜찮네. 근데 이거 말 많이 타면 코어가 좋아지겠어. 아니, 진짜 좋아져. 움직이지 마세요. 어휴, 얘 풀먹네. 오케이. 애가 배가 고팠나 본데? 어? 풀이 많으니까 아주 그냥 애들이. 아, 애들이 먹으면서 가네. 아, 그냥 목성이 좋네. 잘 먹네. 잘 먹네. 아우, 애가 방귀를 왜 이렇게 끼는 거야. 아우, 야. 애가 방귀를. 아우, 야. 헐어가면서, 자식이. 어? 야, 얘는 방귀를 왜 이렇게 끼는 거야. 한번 싸야겠는데, 똥을. 세상은 어제와 같고. 지금 나는 흐름을 모이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야, 휘파람 불어도 되는 거야? 어? 밀착카메라인 거야? 아, 이렇게 가야 돼. 아, 이거 카메라 붙여.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야, 야, 야. 너 이름. 이 친구. 일부러 그런 건가? 어? 그 trader 쇼. 브라이day. 이 친구.